1장은 중요한 단어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 단어가 부처님의 법신이에요. 여시아문, 차제거리, 진리 그대로 참나가 듣고 절대평등의 자리에서 걸식하고 본래의 자성의 자리에 돌아와서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이 중생 교화하는 6개, 3개, 무색개, 테난스파의 10유, 25유 중생의 계속 법문하는 내용이었어요. 1장이. 그래, 부처님이 법을 피게 된 동기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폈다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선악, 시비, 지옥중생, 불보살 그게 없어요. 차별이 전혀 없다고. 일체 차별이 없다고. 중생계는 철저히 차별계예요. 있고 없고, 갖고 못 받고, 배우고 못 배우고, 흥하고 망하고, 젊고 병들고. 딱 전부 중생계는 모든 것을 서로 유무로 분별해버려요. 유무로. 시비로 다 분별하는 세계. 이 세계는 끊임없이 갈등, 번민, 고뇌, 탐진치료에서 끝이 끊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장은 선현기청분인데, 선현이란 여러 가지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안한존자, 수보리, 가섭존자 쭉 있잖아요. 부르나. 어쨌든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로 명칭되는 수보리존자, 해공제리라고 하죠. 즉, 연계의 이치, 공의 이치를 제일 명확하게 잘 이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을 가르쳐서 선현이라고도 하고, 말 그대로 선이란 착하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잘, 잘 드러낸다. 일어나서 자기 뜻을 잘 정확하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뜻을 잘 드러내서 이렇게 청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한테 법문을 청하는 거죠. 부처님 법문 청할 때 바로 삼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청. 반드시 진심으로 세 번 청하야 부처님 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넣지만 일단 청한 내용이 납니다. 무엇을 부처님한테 물었는가가 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전체를 인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잘못하면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질문이 매일같이 찰나찰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질문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라는 대로 전통과 관념과 습관과 이미 정해져 온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구할. 그것을 다 엎어버려서 진정으로 오른 것을 실천하는 자가 보살이죠. 수행자죠. 선행기 청분인데 이때 시 장로수부리 제대중중 즉중자기 편단의견 우술착제 합장공의 200불원. 이게 한 문장인데요. 이때 장로라는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의 장로교가 있고 여러 가지 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장로는 그냥 말 그대로 어른장자였다가 늙을노자로서 장로그라는데 세상의 존경과 사랑과 이런 건 모든 지혜와 덕을 갖춘 그런 어르신을 우리가 장로라고 존칭하고요. 부처님의 모든 그런 올바른 수행자 정법을 깨달아서 중생을 다 열반의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모든 존자를 우리가 장로라고 통칭하죠. 장로 안한존자, 장로 수보리, 이렇게 우리가 장로 부르나 존자 이렇게 전부 붙일 수 있죠. 존자라는 말을 붙이죠.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덕과 위험과 복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중생의 사표가 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우리나라도 한참 시끄러울 때 보면 이렇게 종교계의 큰 어른이라든지 사회의 큰 어른들한테 대통령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서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캐토릭이든 우리 불교계든 기독교계든 그런 어른들 우리가 장로라 말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사표가 되는, 스승이 되는 상징적인 어른들. 수보리가 제대중중, 여기 제대중중이라는 건 뭡니까? 1250기구라고 상징하는데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1250기구에 있는 지금 기원정사에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2500년에 갖다 놓고 설법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2500년 후 오늘, 또 2500년 후 5000년에, 5000년대, 지금 1900, 2000년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기원전 500년으로 해서 2500년 부처님이 나신 거로 이렇게 기록상에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2500년이 돼서 5000년대, 즉 4500년대겠죠. 그런 때도 동일하게 그때 질문을 해 줘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수렵사회하다가 농업사회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산업사회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정부시대로 넘어왔고, 지금은 융복합, 인공진행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넘어왔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넘어왔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농사짓고 못 살아가는 거라요. 생존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난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를 법을 피우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 제대중중이라는 건 여러분의 현 상황을 항상 말해야 됩니다. 가정, 내가 어떤 회사면 회사, 어떤 내가 학교만 학교, 단체면 단체, 구성인, 군사인. 거기가 바로 내가 속한 곳이 제대중중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 가족 구성원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내가 소속된 구성원이 제대중중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소속돼 있고, 또 서울이라는 사회에 소속돼 있고, 또 현재는 사홍선이라는 서울법당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대중중이에요. 또 인류라는 77억이라는 제대중중이죠. 또 사바세계, 이렇게 여러분 크고 넓게 줄일 수 있어요. 나로부터 이 우주무안세계까지, 삼천대천세계까지. 그 상황에서 항상 내가 처한 곳이에요. 제대중중. 여럿이 같이 산다. 혼자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때 직종작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 뜻을 여러분, 이게 5단계로 돼 있는데 부처님한테 법을 묻는 순서예요. 여러분이 일상 삶에서 내가 부처님한테 뜻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 이 다섯 가지의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 여러분의 결단심, 여러분의 어떤 서원, 이것이 전제하지 않는 질문은 그 질문은 헛된 거예요. 여기서는 일어섰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른한테 동양문화에서는 서양은 일어서지 않죠. 동양은 일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일어서서 어른한테 질문할 때 반드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누구느라고 밝히고 그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이런 순서가 있듯이 여기서는 자기 마음 속에 궁금한 것이 딱 생긴 거예요. 궁금한 거. 여러분 삶에서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수행을, 참선을 100년 해도 못 깨닫고 연보를 1000년 해도 못 깨닫고 본문을 해도 본문을 잘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마음 속에 질문하지 않고 살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질문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루틴하게 그냥 일 짜여진 대로 때 되면 일어나고 밥 먹고 그냥 일 나가고 그냥 들어와서 또 정리하고 하루 자고 또 새벽에 나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데 똑같이 반복하는데 불제자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이게 맞는지, 옳은지를 모아야 돼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뜻에 합당한지를 사성자의 진리에 맞는지, 팔정자의 진리에 맞는지 이게 탐진치가 없는 것인지, 이게 인연과 연기를 내가 알고 행동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질문을 안 해주면 여러분 바로 망가져요. 왜 여러분 몇십 년씩 절에 다니고 수행하고서 여러분 가정 문제 하나 못 풀고 내 개인의 문제 하나, 응어리 문제 하나 못 풀고 이렇게 가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걸 질문을 안 해요. 부처님한테 제가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사리이시여 이 덕일스님이 금생에 이 껍데기를, 중껍데기를 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법문하는 게 맞는지를 이 경전을 계속 쌓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를 이것이 딱 일어나야 여러분이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편한 사람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편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편한 사람 있는 사람은 수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와요. 고통, 병, 망하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드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뭔가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의심을 내지 뜻대로 될 때는 의심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고 완전히 잘못해서 망가질 때까지 그래서 망가진 사람만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인생 다 쪽박찬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그만했지? 딱 그때 깨닫지 그전에는 질문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질문해 줘야 돼요. 저는 이 법문 하면서 매일 내가 이 법문이 이게 정말 옳은지를 다시 묻죠. 이 법문이 진짜 옳은지, 이 법문을 내가 해서 누구를 건지고 내가 건져지는지, 네가 건져지는지 이 십방세계 동서남북에서, 간방에서 저는 불보살이 와서 이 법당에 증명한다고 확신하거든요. 정말 내가 하는 법문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부채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사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법문한다, 끝이다. 그러면 바로 망하죠. 오늘 아침 이 순간까지 저는 법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생각만 했지. 끊임없이 계속 이 부분에서 사회하고 또 묻고 내 행동 보고 사회하고 행동하고 또 묻고 이걸 생각했지. 어떻게 내가 이걸 45분 동안 한다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정해놓으면 뭡니까, 내가 사고가. 죽어버려요. 못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에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돼버려서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세상에 내가 부부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내가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재물과 돈을 달라는 데 다 주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맞는지 내가 선하고 바르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이 질문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진정인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뭡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존재는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줘야 돼요.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질문해서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해야 돼요. 왜 따라가냐고. 봉사 뒤따라가다가 천길 낭대 떨어진 다음에 왜 오냐고. 다 여러분이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장군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장관되는 거, 법관되는 거, 의사되는 거 우리 시절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꿈이었어요. 지금 애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어도 드물어요. 왜? 시대가 다 바뀌었어요. 전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제 2장에서는 늘 수행을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늘 자기 자신의 하는 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이라고 해서 의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부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라는 뜻이에요. 탐진치나 불신이나 게으름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욕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말 이것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인으로서 질책해 줬을 때 왜냐하면 이쪽 다리는 뭡니까? 중생계예요. 저쪽은 뭐예요? 부처님계거든요. 그럼 이쪽 다리에 서서 중생계와 불계가 둘이 아니라 불이 무늬니까 둘이 아닌데 이쪽에 서서 중생살이를 해 줘야지 이게 덕을 쌓는 거지 중생살이 속에서는 뭡니까? 덕을 다 잃어버려요. 탐진치 속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요. 탐진치 속에서는 거지나 제왕이나 일자 무식자나 세상 전부 아는 자나 이 세상에 병든 자나 아주 건강한 자나 오른 자나 그른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중생계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고 허궁의 금극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원이 뭐예요? 같은 차원이야. 그런데 불계는 뭡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프레임이 다르다고 레벨이 다르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든지 뭡니까? 같은 레벨이요. 전 세계 최고 부자나 서울역 앞에 노숙자나 차원이 같다고 있으니까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고 차원이 다르어야 된다니까 부처님은 내가 살아야 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정말로 불부살이 많은 나 없는 삶으로서 완성돼서 나간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거지. 내가 농사를 져도 차원이 다르고 내가 회사원이 돼도 차원이 다르고 내가 딱타가 돼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내가 결혼생활해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결혼생활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뭘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줘서 이 남자를 뭡니까? 성불시키고 성공시키고 자기 뜻을 다 이루게 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밟고 지나가든 나를 죽이고 지나가든 나를 깔고 가든 상관이 없어.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차원에서는 뭡니까? 천하를 다 갖고도 이혼해요. 천하를 다 배우고도 이혼해요. 같은 차원에서는 밑에서 헤매는 사람은 뭐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같이 붙어있어야지 먹고 살아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 차원이 같다고 똑같은 프레임이라고 그 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치면 내 틀을 바꾸는 거예요. 틀을 바꾸고 부부 생활하고 자식 기르고 효도하고 나라 다스리고 남북 통역시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거야. 틀을 달리하는 거야. 중생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스님이 본문을 하는 게 덕일스님이 개인의 인간적인 육신의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피곤해서 절대 이 본문을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고 말지. 부족하든 넘치든 여러분 인연 따라서 주는 건데 부처님이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직중작이하라. 여러분 지금 살림 사는 곳에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누운 곳에서 여러분 걷는 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봐라.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를 보고 이것이 정말 복짓고 덕 쌓는 것인지 내가 이것이 인연을 알고 인과를 알고 이 이치를 알고 원리를 알고 섭리를 알고 이것이 정말 내가 조그마한 물건 하나 만드는 것이 내 자식에게 덕이 되고 내 부인에게 덕이 되고 내 부모에게 덕이 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남북통일을 시키는 건지 내가 타야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 뜻을 물으라 이거예요. 불교는 진리 자체예요. 통째로. 진리에 너나가 없고 시비가 없고 백합이 꽃이냐 더 아름답냐 장미가 더 아름답냐 할미꽃이 더 아름답냐 다 무의미한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할미꽃이 좋으면 할미꽃을 심으면 되는 거고 장미가 좋으면 장미가 심을 뿐이지 거기에 장미 심는 사람이 잘못되고 백합 심는 사람이 모르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은 다 화음 세계니까 동산이니까 뭐만 중요해요. 내가 이 뜻이 부처님의 뜻에 나 없는 삶에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하냐 부처님이 하냐 그러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하는 건 거기에 꼬리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내가 하는 건 끝까지 내 마음에 졌음까지 백생, 천생, 무량, 아생증, 꼬리가 붙어. 했네, 했다, 했어, 충성했어, 사랑했어, 돈 줬어, 도와줬어, 희생했어. 이게 다 끝까지 붙어 있다니까 새새생, 생, 영원토록 이게 끝고리가 있는 게 중생이야. 부처님은 뭐요? 하기 전부터 하는 중간도 하고 나서도 없어, 내가. 그 틀이 달라, 틀. 틀. 틀을 생각하라고, 지금. 어떤 틀에서 하냐 이거예요. 어떤 개에서 하냐 이거예요. 이 개가 안 맞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해도 죽서서 개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져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열심히 져서 우국백발을 잘 읽어서 잘 씻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참 시아버지 다 조상들에게 감사 이렇게 추석하려 하는데 다 죽밥이 돼서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집에 기르는 개 주야 되는 그런 형국이 뭐예요? 중생심이야. 여러분 이 중생심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야. 여러분이 늘 뭐예요? 즉종 자기는 자기가 자기 삶을 부처님의 옆에 매 순간 맞춰라. 순간순간 우리는 분노와 분노의 화염, 욕심의 화염, 애욕의 화염, 정육의 화염, 가래의 화염. 이것이 정치적인 가래, 지식적인 가래, 신앙적인 가래,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가래, 이성에 대한 가래.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야. 권력에 대한 가래. 이 가래를 통해서 뭡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 이념대로 신념대로 하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그러니까 뭡니까? 깔려 죽는 놈 다 깔려 죽고 남는 놈 그냥 사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100% 성공해도 절반의 성공이야. 왜? 지혜의, 자비의, 보살의 행위 아니고 내 육신과 내 사상과 내 신념과 내 이념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사람은 뭐예요? 다 반대야. 너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영원히. 타협도 화합도 평화도 없어. 본질적으로. 모든 불자들이여 직종자게 하라. 자기 사는 곳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든 늘 물어라. 이것이 내가 맞느냐고. 부처님 나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늘 질문하면 법신불은 즉시 나한테 답변을 반드시 한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천국 죽어서 영원한 극락 새세생생 여러분이 법신불이 돼서 2년 따라 중생의 복전이 되지 절대 윤회가 끝나버린다. 그다음에 편단 우견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게 우리가 가사를 맨 거를 말해 지금 수불이는 수행자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잖아요. 가사를 입는데 가사라는 것은 반드시 중생의 복전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서원이에요. 원력이요. 약속이에요. 결단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이렇게 낸 것은 뭐예요? 이걸 오른쪽 편단 우견이라 한다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한다고 통견이 있어요. 저 신라불교 이런 데 가면 양쪽으로 부처님이 가사를 통쪽으로 양어깨를 다 맨 것도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한쪽 어깨를 드러낸 것이 가사의 전통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신명을 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 오른쪽 어깨라는 것은 내 이 육신을 헌신짝처럼 다 버려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겠다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일사각오로는 한 분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각오로 이 생명을 당신한테 던지겠다는 뜻이에요. 당신 말을 이 생명을 던져서 받아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생명하고 바꾸겠다는 거야. 그게 편단 우견이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한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생명을 딱 던져서 하겠다. 저는 신앙이 있고 없고 다른 종교가 오고 100일 동안 하라고 그래요. 정말 괴롭고 슬픈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해서 안 되면요. 제가 반드시 소원 세워요. 부처님 제가 이 법을 패하고 저도 인생 끝나버리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증명해달라고 저 사람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는 이거를 반드시 빠터제로 해요. 왜? 어차피 그거 안 되면 어차피 부처님 안 계시 나는 있는데 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안 돼도 부처님이 계셔요. 나는 오늘 배랑 맞아 죽어도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영원히 사막도를 가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본부 중생은 이 욕심대로 이 기도가 제대로 됐을 때 안 되면 부처님이 안 계셔요. 안 계는 게 아니고 불법을 패해요. 멸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아요. 그러니 이 뜻을 들어달라고 나는 같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일사각오로 어떤 질문을 할 때 이것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고 떠보는 게 아니고 내 생명으로 진리로 하는 것이 편단 우견이에요. 그다음에 우술착지라는 것은 오른쪽 무릎을 딱 꿇는다는 거예요. 바닥에. 우리 오채투지는 이렇게 오채투지 할 때 부처님 전할 때 내 머리를 이 정수리를 부처님 발에 갖다 대는 거거든요. 땅바닥에 대는 게 아니라 부처님 발끝. 부처님 발끝에 대하고 내가 두 무릎 꿇고 두 손을 땅바닥에 대고 내 발이 됐지 짐승처럼 거기다 내 이마를 갖다 대는 것이 오채투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술착지는 뭐냐. 오른쪽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그거는 뭐냐 하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당신 말씀에 내가 이 생명으로서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댔다는 것은 절대 순종. 여러분, 화환경에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이거 하는 것을 제가 근 1년 가까이 해서 이렇게 한 10개월 넘게 해서 마쳤는데 선재동자가 뭐합니까? 부처님 말씀에 절대 그 선지식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목숨 걸고 실행하는 거죠. 그 장면이. 자기 이는 없어요. 이 뜻이 실현되면 뭡니까? 100번 죽어도 좋고 새 생생 지옥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 뜻만 실천이 된다면. 그래서 우술착지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다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처님 말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 합장하잖아요. 이게 합장이 뭐냐면 왼손과 오른손인데요. 이게 근본이고 이건 현상인데요. 내 마음과 몸을 다 해서 일심이죠. 이 모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합장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생명으로 지심기명력을 하죠. 내 지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지자가 다다를 지자예요. 어디에? 무한대로, 끝없이. 가장 높은 최상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최상의 마음으로 우리가 육아에서 그런 어떤 성경을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서 딱 한 단어를 말한다고 하면 뭡니까? 이룰성자에다가 공경할자에다가 성경이에요. 한 단어로 유학할 수가 있는데 지심은 뭐냐? 합장은 뭐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공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부처님을, 부처님 말씀을 혼전하고 완전하게 정말로 찬탄하고 예배한다는 뜻인데 보현보살 십종대원에서 예경제불원, 칭찬여래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참외원, 청법원 이런 게 나오는데 보현보살 십종대원에서 제1이 뭐예요? 세세생생 예경제불원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항상 부처님을 예불하고 공경하는 것을 끊지 않겠습니다. 항상 세세생태로 영원토록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찬불하는 것을 끊지 않겠습니다. 이게 완투인데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 수가 있다면 이 세상 문제는 다 풀어져요.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다 풀어져요. 죽음의 문제도 그냥 찰나에 풀어져요.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지는데 여러분은 이 푸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한 다음에 200불원이 뭐냐면 삶과 여쭈어 묻는다는 뜻인데요. 이 5단계죠. 여러분이 일상 삶에서 5단계로 모든 걸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마음의 뜻을 일으켰으면 내가 이 뜻을 부처님에게 물었으면 그 부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는 대로 반드시 목숨을 써서 실행하겠다. 그러한 다음에 반드시 순종하겠다. 반드시 내가 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겠다. 이 5단계를 여러분 부부끼리 원수되어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차피 내 인생에 부처님은 살아계신 부처는 법으로는 법신별로 우주 충만해 있지만 살아계신 부처님은 남편이요, 부인이요, 자식이요, 부모요, 형제요, 동료요, 이웃이요. 내 인연된 사람이 부처인데 그 사람한테 그 인연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한테 피곤한 사람이든 즐거운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중생심에서 판단하는 거고. 본심 자리에서 여러분 불심 자리에서는 시비와 선악이 내가 끊어졌다 했지. 여러분이 시비와 선악이 딱 온다는 것은 뭐예요? 중생심으로 왔다는 거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딱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내가 이미 뭐예요? 중생심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여러분이 세상을 왜 못 푸는 줄 알아요? 세상의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 내 지능의 백천무량배로 와도 못 풀어요. 왜? 선악을 분별하면 안 돼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분별 안 하고 시비를 분별 안 하고 사랑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러면 세상은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요. 답이 없어요. 부처님의 사랑은 분별하지 않는 사랑이고 부처님의 자비는 분별하지 않는 자비고 부처님의 용서는 분별하지 않는 용서이고 부처님의 그런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역정은 분별하지 않는 설법이에요. 분별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분별하면 안 돼요. 아, 이 남편이 건강했으면, 아, 부인이 건강했으면 아, 남편이 돈 잘 벌었으면, 아, 부인이 살림 잘 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자식이 똑똑해서 좋은 데 갔으면 우리 자식이 결혼했으면 그럼 분별하지 마시고 내가 덕을 어떻게 쌀 건지 복을 어떻게 질 건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은 뭡니까? 바로 불국토로 변해요. 그러면 자식이 없어도 영원히 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이 있어도 영원히 불행해요. 그렇게 하면 혼자 살아도 같이 살아서 싸움질을 한 가정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영원한 복락, 극락투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혼자 평생을 살아도 어떤 놈 십이 걸러먹고 왜 늘 일찍 들어오냐, 왜 늦게 들어오냐, 왜 술 먹냐.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여러분, 일생이 아니라 새생생 불행합니다. 법이 있냐가 아니냐 없냐가 중요하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든지,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든지, 너 때문에 불행, 불교는 없어. 불교는 없단 말이야. 이 부처님 법을 여러분이 몰고 입을 가면 세상에 어떤 철학을 하든, 어떤 문학을 하든, 어떤 역사를 하든, 어떤 정지경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행을 단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불행을. 내면의 평화는 영원히 없다. 내면의 기쁨은 영원히 없고, 내심 나가는 영원히 없다. 세상은 내가 돈 있으면 편하게 살죠. 얼마든지 다 시켜버리고, 다 포스트크래스 타버리고 비행을 타면 다 타면 롤스루스, 드론스 타고 편할 수 있죠. 얼마든지 편할 수 있죠. 그 속에는 근심이 천하를 다 끌어안고 있고요. 걱정이 천하를 다 끌어안고 있고 원한과 번뇌가 천하를 끌어안고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정말 사랑과 정말 용서와 이해가 넘치는 이런 세상을 원하지 찍고 죽이고 살고 살리고 죽이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천하를 다 배워도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에 쓸모가 없어. 여러분은 뭐든 질문할 때 내가 부처님한테 질문하세요.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남편한테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남편 말대로 목숨 걸고 행하겠다. 이게 편단응이에요. 부인한테 물으세요. 네 말대로 목숨 걸고 행하겠다. 자신한테 물으세요. 네 말대로 우리 부모가 따르겠다. 틀려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따라주겠다. 우리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부모가 설사 틀렸더라도 내가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서 따르겠다. 이게 편단우견이야. 생명을 걸고. 여러분 건강경 매립금에서 편단우견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참선 몇십 년씩 하고 연불 몇십 년씩 하고 절에 매년 백중기도 올리고 몇십 년 동안 가서 늘 삼천배하고 여러분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뀐 게 뭐냐고. 안 바뀌었으면 여러분 부처님 앞에 칼 물어야 돼요. 바뀐 게 뭐냐고. 스님도 안 바뀌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 스님도 이것이 안 돼서 늘 고민하고 늘 고뇌하고 늘 자괴합니다. 이것이 될 때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해요. 이게 안 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 물 안 먹고 마시기 싫어요. 저도. 내 쌀 한 톨 먹기 싫어요. 이것이 안 되면 사는 게 다 업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될 때만 기뻐요. 여러분 자식 말에 편단우견 하세요. 남편 말에 편단우견 하세요. 국민의 말에 편단우견 하세요. 대통령 리더의 말에 편단우견 하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진리로, 가피로, 영으로 된다는 걸 딱 깨달아버려요. 그 순간에 상대가 팍 변해버리지. 그 전에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 남자는 영원히 그 남자고, 그 여자는 영원히 그 여자고, 그 부모는 영원히 그 부모고, 그 자식은 영원히 그 자식이고, 그 대통령은 영원히 그 대통령, 그 국민은 영원히 그 국민이에요. 이건 답 없어요. 어떤 놈이 무엇을 해도 사용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이유가 있죠. 저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풀어져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지. 반드시 어느 한쪽이 죽으면 원한을 갖게 되고, 그 원한은 나한테 또 원한을 지게 만들고, 그 원한은 또 원한을 받게 만들고, 이런 게임을, 이걸 중생놀이라 하지. 이런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리더가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국민이 이런 자식을 제발 이렇게 길르세요. 제발. 이런 자식을 만들어내야 이 세상이 30년, 50년 후, 100년 후 미래가 있지. 공부 잘하는 거, 대가리 좀 돌아가는 거, 그거 백날 만들어내봐야 한 그릇 더 먹는 건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 그만하라고. 절의 일생을 달리면서, 여러분 아들 그릇을 안 키우고, 절의 평생을 달리면서 남편 그릇, 내 그릇이 커지지 않고, 부인 그릇이 커지지 않고, 자식 그릇, 손자 그릇을 키우지 못하는, 이런 할머니, 이런 어머니, 이런 부인, 이런 남편, 이것이 무슨 법당이 필요합니까? 왜 법당이 존재해야 됩니까? 남편 말에, 부인 말에, 부모 말에, 자식 말에, 사장 말에, 노동자 직원들의 말에 편단 우견할 수 없는 이 마음짜리가, 그것이 설사 틀렸더라도 100일 동안 진심으로, 진리로, 불심으로, 영으로 딱 한다면, 사장이 완전히 바뀌고, 직원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되는 날이 우리는 뭡니까? 직장이 불국토가 되고, 가정이 불국토가 되고, 학교가 불국토가 되고,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디서 불국토 만들 거야? 여러분이 지장보사를 남아타고 난다. 불국토, 안 돼요. 이 근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웃을 찾지. 남편 말에, 절대로 내가 100일 동안 따르겠습니다. 부인 말에, 스님 말에, 스님이 시킨 대로 가정평화를 해서 100일 동안은 내 눈을 뻗고, 내 코를, 귀를 자르고, 혀를 뻗고, 창다, 뼈다구를 다 삶아서 내가, 참 내가 공양을 짓더라도 반드시 100일 동안은, 스님 말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스님 시키는 대로. 그것이 뭐야? 그게 웃을 찾지야. 뭐 그냥 무릎 굽는다고 해놓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아갖고,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될 일이 뭐가 있으면, 오히려 더 쓰레기 하나, 더 하나, 번뇌 하나 더 채우는 것밖에 안 돼. 아는 게 여러분 손해야. 여러분, 이 5단계로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선연기천분에서 5단계로서 기회를 다 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못 풀으면, 여러분, 오늘 못 풀으면 내일 못 푸는 거지. 오늘 풀으면 내일 풀어지는 것이지. 오늘 못 풀고, 여러분, 이장, 나한테 스님, 스님, 엊그제 부산법당에서 스님 본문 빨리 빨리 좀, 이거 듣고 싶은가 봐. 그 백날 빨리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게 정말 내 심정이 여기에 꽂혀서 내 삶이 통째로 바뀐냐, 안 바뀐냐, 그걸 봐야지. 이거 뭐, 금강경 뭐, 이제까지 뭐, 아주 널로 빠진 게 금강경이고, 널로 빠진 게 반야신경인데, 그때는 뭐고, 또 이때는 뭐야. 여러분이 금강경이 없어서, 이제까지 못 깨달았고, 반야신경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정화모, 자손 창성을 못 이뤘고, 여러분이 화환경이 없어서, 여러분이 인생이 불행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은 이 뜻을 몰라요. 의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따로라니까요. 그러니 답을 못 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서서, 웃을 착지하시고, 그 사람을 뭐로? 부처로! 합장공경해라. 우리 보살님이 황거사를, 아, 부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게 합장공경이야. 당신이 부처입니다. 남편은 부인이 부처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부처입니다. 부모는, 그래, 네가 부처지. 네가 나를 깨닫게 하려고, 네가 날 깨닫게 하려고 유치장 가고, 네가 날 깨닫게 하려고 교도소 가고, 네가 날 깨닫게 하려고 술 먹고, 네가 날 깨닫게 하려고 사고 쳐서, 애 임신해서 들어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성불시키려고. 네가 날 깨닫게 하려고, 인생을 꺾어버리는 거야. 욕두승을. 네가 날 깨닫게 하려고, 잘나고, 착하고, 선하고, 복짓고, 덕 있고, 리더십 있고, 인물 좋고, 이게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은 뭐예요? 좋으면 교만해. 무조건 교만해. 예외 없어. 무조건 교만해. 난 교만하다고 아주 정리하고 살아. 무조건 교만해. 일전이라도 더 가졌으면 교만해져.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면 끝발을 곤듯이 갑질을 해요. 무조건 교만해. 그다음에 상대보다 좀 처지잖아. 무조건 비굴해. 무조건 비굴해. 무조건 비굴해. 그러니까 비굴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당당함도 없고, 지혜름도 없고, 용맹도 없고, 없어. 그냥 비굴하지 않으면 뭐예요? 교만이야. 그 속을 다 까면 겉으로는 다 숨기지. 겉으로는 완벽히 숨겨서 아닌 척으로 인생을 도배를 하지.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더 비극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고뇌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들, 딸한테 말할 때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직종작이하고 편단우견하고 웃을 착자하고 합장공경하고 말하라. 그전에는 말하지 마라. 남편이 말하면 부인이 대본에 이렇게 대짜놓고 또 부인이 말하면 남편이 대짜놓고 자식이 말하면 부모가 대짜놓고 부모가 말하면 자식이 대짜놓고 형제가 말하면 형님이 말하면 동생이 대짜놓고 누님이 말하면 여동생이 대짜놓고 이런 식의 우리는 삶이 많아요. 대짜농기 전에 뭐예요? 이 네 단계를 거쳐라. 내가 반드시 뜻을 세워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남편한테 살리라. 하고 내가 결단을 딱 하고 내가 당신 절대 순종한다고 당신한테 순종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부처라고 꼭 여기고 말해. 여보 어쩌고 저쩌고 아들아 딸아 부모님 형님 사주님 노동자님 얘기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국민님 대통령님 견보살님 사보살님 얘기를 하라고 우리 절에 가면 견보살도 있고 사보살도 있어요. 개보살하고 독사보살만 있을 때 내가 얘기한다고 그분을 내가 모아야 돼요? 다섯 단계를 가지고 정말 그 중심은 뭐냐 정말 중심은 합장공경 다 당신이 부처여 그래 네 년 때문에 망했어 너 때문에 자식 잘못됐어 당신 때문에 아들 저렇게 됐어 그 말이 법문이야 그 말이 법문이야 그게 진짜 법문이야 스님 법문은 가짜야 부처님도 다 가짜야 그 말이 진짜 법문이야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참회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제부터는 부처님 말씀대로 당신을 위해서 눈을 뽑으라면 뽑고 창자를 바치라면 바칠 테니 부처님 나한테 카피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랑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남편 100일 동안 모시고 이 세상 문제를 다 풀겠습니다 딱 그렇게 결단하면 이게 5단계 끝난 거야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못 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다 풀어집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